안녕하세요. 너만 모르는 재즈와 성악의 유수진입니다. 가끔 곡을 분석하거나 편곡하기에 좋은, 재즈를 편곡하기에 좋은 그런 곡들이 있는가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곡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만 모르는 재즈와 성악 강의에서는 초급부터 스탠다드 재즈곡을 분석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할 때는 도수와 기능과 스케일까지 적어서 분석을 하는데 이 각 코드의 스케일을 알아야 연주자들의 솔로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론이 없이 자유롭게 그냥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한 스케일에 맞는, 음계에 맞는 곡들을 선택하셔서 세련되게 바꿔서, 이어서 하신다면 그게 훨씬 더 전문적인 방법이고 크게 이제 전문 연주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연주자들을 위해서 그런 곡 분석을 자주 하고 있고요. 또 작곡가나 편곡가들 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어떤 곡을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화성 어떻게 쓴 거지? 하면은 곡을 분석하거든요. 이게 이제는 곡을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왜 작가들이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막 감정, 단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새로 들은 단어, 문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느낌 같은 거를 어, 뭐 작법 노트라고 해야 되나? 극작 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적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뭐 글을 쓰거나 조금 막혔을 때 그런 노트를 두적두적 하면은 아, 그때 이런 느낌을 느꼈었지. 아, 그때 이런 단어가 있었었지. 이게 아이스브레이킹이 되면서 다음 글로, 문장으로, 문단으로, 하나의 글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이거 되게 좋다. 화성 한번 분석해볼까 해서 곡을 분석해보면 거기에서 쓰여져 있던 곡들의 화성 진행을 차용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32마디면 32마디 화성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죠. 그거는 표절의 한 방법이니까, 한 그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코드를 전체에다 그냥 다른 키로만 해서 아무리 멜로디가 바꾼다고 해도 어,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3, 4개 정도의 코드 진행을 딱 봤을 때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고, 되게 센한데 딱 하면은 그 코드 진행을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적어놓고, 여기 이 곡에서도 배우고, 저 곡에서도 배우고 하면은 나만의 작곡 노트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여기에서 좀, 아, 뭔가 썸박한 그런 코드 진행을 쓰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면은 그때 그렇게 모아놨던 작곡 노트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 이 코드 진행이 있었지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는 너만 모르는 재즈화성학에서는 어, 곡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곡들조차도 어, 스탠다드 재즈곡에서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나 서브스틱 도미넌트가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곡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론 다이어트 토닉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는 초급에서 이론을 배운 다음에 곡 분석을 시작하는데 좀 쉽게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곡들은 뭐, 앨리스 인 원더랜드나 마이로맨스 같은 곡들은 많이, 이론을 굉장히 어렵게까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어, 몇 코드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대부분의 코드들은 그냥 다 무리없게 분석할 수 있는 쉬운 곡들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는 바디 앤스 홀이나 단덫 드림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모덜 인 더 체인지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거 도미넌트 모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덜 인 더 체인지가 사용되어지는 곡이 있고 또, 어, 모멘트, 모멘트 로티스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는 또 고급에서 배우는 컨티규어스 투파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투파이브가 왜 괜찮은지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면. 그래서 안 다음에 이런 어려운 곡들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곡을 하기에 어떤 재즈곡들이 좋아요? 뭐 어떤 곡이 좋아요? 하고 추천 좀 해주세요. 하는 질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편곡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재즈곡을 좀 더 다른 스타일의 재즈로 편곡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가 어떻게, 그러니까 편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리지널보다 리메이크 된 것이, 편곡 된 것이 좀 더 낫다기보다는 새로운 매력, 다른 매력으로 이 리메이크 곡을 이렇게 들고 연주를 하고 들려드리는 건데 이게 재즈곡, 바꾼 것도 재즈면 사실 그 차이가, 그 차이의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르로 편곡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런 리메이크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편곡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한 곡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그림에 여백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예술가들이 혹은 다른 아이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색감을 더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재탄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막 여기도 치라고 저기도 이렇게 채우고 해서 꽉 채워져서 여백이 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작품에, 이 그림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금 화성적인 거나 멜로디적인 면에서 빡빡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것들이 편곡하기에는 좀 더 쉬워요. 그래야지만 화성에도 여기도 이렇게 좀 코드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멜로디도 좀 더 다양하게 나의 방식으로 꾸며볼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코드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 멜로디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곡을 재조로 바꾼다 하면은 물론 그것도 정말로 실력자가 편곡을 하면은 굉장히 세련되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초보자들이 그런 곡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너만 모르는 재즈화 상황을 보면은 처음부터 리하모니제이션이나 편곡을 할 때 간단한 곡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동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요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쉬운 곡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곡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리하모니제이션도 할 수 있고 편곡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복잡한 곡들을 이런 재즈곡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너만 모르는 재즈화 상황에서 다양한 스킬들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멋진 음악을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